안녕하세요 혜니입니다 아 오늘은 청춘을 느낄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식당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바로 대학교 학식입니다 이곳은 아주대에 위치하고 있는 다산관이라는 식당인데요 일반인인 저도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와 벌써부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제육덮밥과 치즈불닭이 한기에 5천원밖에 안합니다 와 정말 이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는데 실물을 보고는 눈을 한번 비볐습니다 완전 이 꾹꾹 눌러 담은 꾹밥에다가 이 양 많은 고기 양이 정말 많은 이 제육덮밥이었는데요 와 이 아주대 학생들 정말 많이 먹고 건장해지겠습니다 밥과 고기 반찬들 국 한상차림이 정말 제대로 나오는 밥에 깜짝 놀랬답니다 게다가 이 치즈불닭 와 저는 치즈불닭이라 해가지고 불닭볶음면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이 닭토리탕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이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닭토리탕 와 이게 5천원이라뇨 두 끼 해가지고 만원밖에 안합니다 여러분 역시 학식 최고입니다 그럼 오늘은 아주대에서 구독과 좋아요 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lAIN 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